아 아 아 아 빨리 오셔야 되는데 빡빡한데 스케줄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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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도 점검을 안 해놔 가지고 이게 잘 큰일 난데 이거 오셨네 오셨네 확 나오겠다 누구세요 어 나야 누구요 해형이다 해형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니 저 너 나 잊어버렸냐 저기 택배 안 시켜가지고요 저희는요 해형이라고 해형 그런 형이 없는데요 저는요 제가 당장이에요 야 너 날 돌아와바라는 거 아니야 야 너 날 돌아와바라는 거 아니야 여보세요 아니 아니 장난친거죠 아이고 왜 나를 네 엄동설안에 오라고 그러는 거야 저번에 상록에 가서 형 친구분들 다 만나 그리고 다 했잖아요 제가 진짜 그날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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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아 아 좋다 야 아 마지막으로 아 다리 지났어요 아 그때 깎은 머리가 아직 안 자라요 네 덕에 내 머리도 다 뜯겼어 아니 제 머리가 이게 없어요 여기 옆에 왜 이렇게 안 자라요 머리 그렇게 보니까 얼마나 더 어려워 보이기 동안이야 이렇게 딱 그러니까 서너섯 밖에 안 보인다 그때는 송해 데이였으면 오늘은 우종 데이입니다 우종 데이? 혜영의 일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혜영 데이를 어 갔었는데 저도 우종 데이를 만들어서 저에 대해서 우리 혜영께서 좀 더 많이 알아가고 그리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형님 혹시라도 제가 뭐 하자고 그랬는데 좀 안 하실 수 있으니까 좀 이게 저 어 계약서를 좀 쓰겠습니다 뭐? 계약서를 좀 쓰겠습니다 뭐? 계약서? 네 나 송해 응 우종 데이를 맞아 우종 데이를 맞아? 우종이가 하자는 곳에 야 이거 봐 난 이런 네? 진술서 같은 거 한 번도 써 아니 진술서가 아니고 조서가 아니고 여기 경찰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왜 나 송에서 들어갔는데 아니 계약서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보시면 돼요 우종이 하자는 것에 믿고 따른다 믿고? 예 믿어해줘 믿고 따른다 여봐 여봐 예? 다 치워 왜요 1 1번인데요 내가 넌 믿었다 첫방에 부산 가서 내 곧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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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혜수 못 봤어? 김혜수? 김혜수 못 봤어? 김혜수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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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믿고를 뺄게요 그러면 이거 믿고를 뺄게요 하자 하는 것에 응 믿고를 빼고 그냥 그냥 따른다 그냥 괜찮죠? 하자는 것에 그냥 따른다 자 그러면 이거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절대 불평하거나 하기 싫다고 집에 가지 않는다. 하기 싫다고 집에 가지 않는다? 네. 또 있어? 3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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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유행어가 돼가지고 하는데 그래. 이거 오늘 아시고 형님이 뭔가가 좀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거나 마음에 안 드실 때 이거 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러고 그러고. 이런 이런. 지금도 이런 이런. 오늘은 이런 이런 이런. 찍었습니다. 찍었어 그러자. 굉장히 좀 붐비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분위기. 형님 이거 한 번 보실까요? 이거 한 번 보실까요? 야 눈은 틀렸어. 우종이가 하자는 대로 할 것. 그냥 따른다. 거기 신발이라고 써서 거기 신발이라고? 그만해. 네? 그만해.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난 거 해. 형님 그러시면 어떻게 오늘 우종대회인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해 주셔야죠. 형님 뭐 기분 나쁘세요? 아니 그냥 돈이 되지 뭐. 무슨 소리야. 야 이거. 야. 야 이거. 야 이거. 형님 그거 아시면 안 된다니까. 내 입으로 돈 못 주기만. 아이고. 아이고 이제 정리 잘 해놨어. 정리 좀 했죠. 아이고. 뭐 보실래요 뭐. 아 저 여기 저. 거기 왜 뭐 별거 없어요. 여기 모자가. 모자 형님. 응. 지금 모자 쇼핑하시는 거죠 여기서. 예? 저번에도 하나 제가 드렸잖아요. 아니 그거 안 돼요 이거.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산 거야 이거 신상이에요. 알았어 야 이거 괜찮다. 아 안 돼요. 아 진짜 안 돼요 형님 이거는 진짜 안 돼요. 아 너 왜 그렇게 억거지 있어. 아니 형님 억거지죠 이게. 야 형님한테 모자 하나 줬는데 뭐 그렇게. 모자 하나 줬는데 뭐 그렇게. 아니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 아 안 어울려. 어울리지. 하나도 안 어울려.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제가 이거 3일 전에 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왜 그러냐면. 예. 어제는 종라에서 퇴근하는데. 예. 사람들이 머리 온다고 말이야 모자 복스라고 그래 나보고. 예. 그래서 모자가 그렇게 음장해서 우종이는 집에 가면 많다고 그랬지. 아니 근데 형님 손님 이거 말고 다른 거 고르시면 안 돼요. 형님 이거 안 돼. 이게 여기서 제일 새 거란 말이에요. 형아 나도 보통 눈이 아니야 내가. 아니 어떻게 그걸 딱 고르세요 근데. 아니 그래서 내가 오늘 무슨 부분을 어떻게 봐봐. 이거는 저 진짜 쓰고 나가지도 않았어요. 사서 딱 모셔놓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임자호라고 모셔놓은 거 아니야. 이거 모자 각 잡는 것도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거 진짜 이거 신상이란 말이에요. 알았어 알았어. 형님 그거 말고 딴 거. 이거 기념으로 놔줘 이렇게. 아 지금 안 되는데 진짜. 됐다. 아니 모가도 돼요 지금 작은데요 모자도. 아니 뭐 작았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아니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네. 예. 야. 아니 모자 이거.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내 건데. 오늘 참 잘 왔어. 오늘 참 잘 왔어. 아니 내가 안 하고 우종이 칭찬하는 건. 예? 먼저 왔을 때보다 집안이 너무 깨끗해졌어. 예. 원래 이러고서 한 이 정도 깨끗해요. 형님 어디 가세요. 이거 모자. 심수미가 뭐라고 그럴 때 뭐이 많이 따라다녔다고. 아 이거 진짜. 어디 가세요. 모자 저기 거기 침실이에요. 깨끗해요. 형님. 없어요. 아니 아니에요 이거. 제 옷이에요. 남자 옷이 이름이 어디 있냐.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제 거라니깐요. 지금 이러고 싫어하네. 여성 게 있어. 오늘 얘기했는데요. 지금 여자들이. 말도 못해. 애한테. 애한테요? 여자들이 무지 좋아해. 애 정우정이 만나면. 형님 그거 진짜 제 거예요. 지금 저희 아내도 이거 입고 있잖아 똑같은 거. 근데 왜 여기다가 이걸 구겨놨어? 네? 그냥 이렇게 둔 거죠. 일어나서. 얘 일어나서. 냄새는 여 맡아보세요 좀. 냄새 좀 맡지 마세요. 이게 이게. 가세요. 자 나가세요. 침실 여기는 저만의 공간. 알았어 알았어. 그럼 가면 끝나. 이제 가셔야 됩니다. 심히 가는데. 이거 이거 보는 건데. 형님 이게 그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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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야 뭐 뭘 지워줬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뭐 이거 뭐 뭐. 야야. 머리카락 안 하고. 왜 봐봐. 아니 그게 아니에요. 머리카락 왜 이 색깔이 왜 이렇게. 야 이거 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옳지. 여기서 염색 거지 그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형님. 그거 아니에요. 저 진짜. 바로 말해. 뭐래요. 아니 저희 부동산 아주머니가 오셨다 갔었죠. 부동산 아주머니가. 야 부동산 아주머니가 왜 여기서 머리카락 흘려. 집 구경하다가 머리 흘릴 수도 있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부동산 부동산. 여기 앞에. 맞아요 진짜. 이거 써야 돼. 뭘 써요. 네. 머리카락 하나 나왔어. 아니 그걸 버린다 왜 써. 나왔으며. 그걸 계약서에다 왜 씁니까 그게 무슨. 아 내가 이제 필적이 다르니까. 이거 하나 찍어도 돼요. 아니 그 말을 왜. 야 이거 벌짝인데. 저거 커플상 탄 거 아니냐. 저거 우리가 탄 건데 이건 안 보시고 지금 이거. 이렇게요 이거. 글쎄 커플상 탄 거 되게. 저희 베스트 커플상 이거 통해 줘 줘. 어 나하고 둘이 탔지. 네. 이거 나를 돌아봐 급부상. 올해 탄 상 3개 중에 2개가 나를 돌아봐 해서 탄 거예요. 네. 아직 안 돼. 아 형 그거 버리세요 좀. 뭐 줘. 어 왔다 왔다 왔다. 잠깐만요 왔다 왔어. 왔어요 왔어요. 누구야. 하세요. 하이. 형님. 형님 배고프시다고 피자 왔습니다. 피자가 왔어? 네. 제가 시켰어요. 같이 드셔요. 나 먹으라고? 아니 저 먹으라고요. 같이 드셔야죠. 나 너희 먹은 침도 모르고. 그냥 드시면 돼요. 아니야 아니야. 너 먹으면 먹어. 나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형이. 한번 드셔보세요. 안 먹으라고 왜 한 입을 들어. 한 입만 드셔. 그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계약했잖아요. 오늘 우종 대회를 맞아 우종이가 하자는 것에 그냥 따른다. 먹는 것도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먹는 거. 아 그런 거 있죠. 우종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절대 불평하거나 하기 싫다고 이렇게 일어나 집에 가지 않는다. 알았어. 네? 그러니까 이거 드세요. 하나만 드셔보세요. 난 이거 먹을 줄도 모르고. 이렇게 들고 먹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들고. 손으로? 네 이렇게 들고. 끝에부터 드시면 돼요. 아주 미끄러워. 형님 미끄럽다고요? 미끄러워. 음. 형님 맛있죠? 난 나대로 드니까 먹어. 아 그럼 어디 가세요. 피자 드세요. 먹을 거 있나 모르겠다 이거. 콜라 드실까요? 형님 피자 싫어하세요? 아니 난 그 잘 안 먹어. 아주 깨끗하겠어. 왜 없는데? 저기 말이야. 네? 뭐 하시려고요? 아니 난 라면 끓여 먹을 거야. 라면이요? 전 라면 매일 먹어요. 아니 그러니까 피자 먹으라고. 난 라면 끓여 먹을 테니까. 아니 피자 맛있는데 왜 안 먹어. 아니 나 그거 비유가 안 맞아서 그래. 라면 없어. 누가 라면을 냉장고에 넣었습니까? 네? 형님. 그런가? 라면을 왜 냉장고에 넣어놔요? 그거 어디다 놔두는 거야? 형님. 라면 드신다고요? 어. 어. 빼세요 이걸로. 난 뭐 저. 그치 안돼. 냄비가 어딨어? 냄비 어딨냐고. 형님 그냥 찾아 못해요. 냄비 여기 어디 있겠죠? 냄비가 뭐 집에서 뻔하죠 어디 있는지. 안 그래요? 거기에 냄비가 왜 있어요 형님이. 예? 응 그래 그래. 잘 하실 수 있어요? 이러봐 이 물 먹어? 안 먹으면. 라면 끓일 때는 그 물로 끓여요 저는. 아 그래? 네. 아유 니가 먹는 거 내가 뭐 먹을 게 있어. 그만큼 하신다고요? 그래. 라면 맛있어요. 라면 지겨운데 나 저는. 형님 이게 라면보다 낫죠? 에이. 에이. 응? 어머 저 뭐 할 것도 준비를 하지. 뭐 하세요? 어머 저 뭐 할 것도 준비를 하지.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걸 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나 끓여요. 형님 라면 한 번도 안 끓여보셨죠? 예. 와 나 진짜 이렇게 라면 끓일 때는 처음 봐요. 어떤 게 되려나 주소? 와 정말 형님 잘 하세요. 아니 먼저 풀어다가 거기 물을 끓이셔야지 먼저. 야 이 게스가 왜 안 나와? 어? 이 게스가 안 나오니? 형님 그냥 여기 피자 드세요 이거 많아요. 나오는데 왜 안 붙어. 이거 다 못 먹는다 이거 드시지 왜. 아유 씹우탕 바래. 아유 씹우탕 바래. 가스 줄이 있을 텐데. 형님 이거 가스를 열어야지 나오죠. 맞아 맞아. 난 그걸 못 봤다. 에이 가스가 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막 안 올라가는데 불이. 모자 좀 벗으세요 제발. 야 모자는 내가 여기. 여기 야영 오셨어요? 야영 오는 거 아니지. 집인데요 여기. 가정집이요. 야 이거 먼저 넣어도 되지. 그걸 먼저 넣는다고요? 응. 진짜 신기하게 끓인다 라면. 형님. 여기 이렇게 다 흘리시면서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이거 또 괜찮아야 그거. 네? 그럼 뭐. 저거 지저분하다고 뭐라고 하셔놓고. 남의 주방에 와가지고 뭐 할 수 있냐. 그거 명란젓이에요. 명란젓 넣으시려고요? 아니 라면 먹으면서 먹으면 돼. 저 진짜 지금껏 라면 이렇게 끓이시는 분 처음 봤어요. 그거를 지금 넣어요? 응. 형님 이거 원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형님 다 흘리시잖아요 지금 또. 어디가 흘렀어 그러니까. 여기 다 흘렀잖아요. 아 뭐 또 자기 소리가 싫다. 내 젊은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라뇨 형님. 우종입니다 우종이. 우종이가 뭐 마흔 하나밖에 되겠냐. 아이 그거 왜 뒤집으세요. 아직 아무 끓지도 않았는데. 이게 됐어. 이게 됐다고요? 잘 짠데. 아니 이거 다 안 잘라줬어. 야 아무 개나 잘라 먹자. 그냥 피자 드세요. 아이 피자 안 먹는다니까 그러고. 아우 정말. 저거 어떻게 드실려고 그러지. 얼른 그 저 저 피자 먹어. 맛이 없는데 저거. 맛없을 텐데. 형 뜨거운데요. 빨리 가자. 아이차. 아멘에 국물이 없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 번 찍고. 아이고. 야 이거 참. 비주얼이. 좋은 기술 하나 배워준다. 그래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먹고 싶으면 자꾸 찍냐. atmos. 음. 형 이거 SNS에다 올려도 되죠? 예 열여. sns 뭔지 아세요? 예. 이거 무슨 라면인지 알아? 무슨 라면이에요? 명 라면. 이거 바라요. 라면에 명 난적은. 형 진짜 맛있어요? 한 번 먹어봐. 라면 살짝 명란, 라면다 명란 넣으면. 왜 그러지? 너무 짜잖아요. 짭짤하게 먹고 물 먹는 게 되게 건강한 거야. 거의 단장 수준이네 진짜. 형님 벌칙이세요 벌칙? 벌칙 수행. 짠데. 형 이거 젓갈이에요. 젓갈 이만큼 뜯어주시면 어떡해 이거. 진짜 형이 안 돼요. 짜요. 내가 맺는 건 뭐라고 그래. 왜 피자피시 라멘 끓으셔가지고. 다 드세요. 다 드세요 이거. 다 드시라고요. 아직 한 반 이상 남았는데요. 못 드시겠죠? 먹는 건 간세로 먹으면 안 되잖아. 형님이 끓이시건데 왜 못 드시냐고요. 오늘 참 내가 끓인 라면을 내가 먹고 맛없다는 소리를 못하는 심정이 얼마나 들었는지. 다 드셨죠? 뭐 더 먹으라고? 아니 아니 아니. 설거지. 난 양이 적어. 설거지. 아까 좀 부를게. 설거지는 네가 해야지. 설거지 하기 싫어서. 예? 설거지 하기 싫어서 이거 시켜 먹은 거란 말이에요. 설거지 하기 싫어서? 예. 설거지 하자. 설거지. 출발. 야 출발. 야. 설거지. 여기 와도 대접받을 줄 알았더니 내가 이거 라면 끓여. 야 이거 정말 잡네. 와 설거지 하게. 어우 여기 뭐 이렇게 흘리셨어요. 아까 들어간 거지. 형님 거기에 세제랑 있거든요. 어? 형님.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은 다 불러. 설거지 하셔야죠. 설거지 했잖아. 지금 이제 한 거라고요? 아 그럼 뭐 더 깨끗해 봐봐. 이게 깨끗하다. 이게 깨끗하다고요? 아 정말 형님. 이거 다 이거 닦아야죠 이거를. 아니 이거 휘둘렀는데. 뭘 휘둘렀어? 물러가지고 휘둘렀지. 아니 이거 수세미가 있잖아요. 이걸 이걸로 닦으셔야죠. 아 그럼 니가 하면 되지. 어서 하라고. 아 뭘 하면 되는데. 아 니가 하면 되지. 야 정말. 야 이거 컵들이 말이야. 예? 아니 왜. 아 뭐하세요? 야 이거 이거. 이게 뭐냐? 그 저 저 암수 컵이야? 암수가 뭐예요? 아니 컵에 암수가 어딨어요? 이걸 왜 여기다 놔둔 거예요? 아니 그냥 있는 거예요. 왜요? 어 머리카락에 정체가 드러난다. 아니에요. 아니 너도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있던 거예요 원래.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인데. 혜영 대의 했으니까 우정 대의도 해야지. 안 해봤던 것도 하고 자기가 허라는 대로 한번 해봐라. 이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하하하하 아 하하 방년기자. 지금 저 죄송한데 죽으신 거 아닙니까 목소리가 좀 많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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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일찍 와가지고 차에서 잤다고 아 늦게 도착할까봐 비가 비가 오길래 비가 오는 거 아시네요 저기 우산 좀 피고요 우산은? 우산 피고 제가 나갈 때가 조금 저 피 맞으면 안 되거든요 저 탈 거 있거든요 아아 자 히터 좀 틀어서 좀 힐링 좀 해주세요 물 버리 물을 힐링 해달라고? 히터 켜서 따뜻하게 해달라고요 아 히터는 내가 따뜻하게 해놨어 이게 예예 좀 따뜻해 주시고 자 아메리카노 한 잔 하고요 아메리카노로 내가 마셔 아니 아메리카노가 어딨어 아메리카노가 가다가 사자고 가다가 아 졸려 자식이야 지금 확 찔려버렸다 야 안녕하세요 얘네 집을 다 오자리 아이 박영 기자 아 이구나 맛있 Hour 하아아 ㅎㅎ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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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Special 야아 이거 ihm Baby 이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제가 문을 왜 열래. 제 매니저 씨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 내가 당연히 하는 거지. 아니, 이런 거는 하나하나 부탁할 필요가 없어. 문을 여는 걸 한 번. 좋아, 좋아, 좋아. 아니, 아니, 아니. 저 영상이 안 되니까 지금. 자, 좋아. 좀만 더 굽신 끌어주세요. 즐거워, 즐거워 하면 안 돼. 즐거워 하면 안 돼. 좋아, 좋아. 문을 연다, 연다. 얼굴이 뒤쪽 보고 와. 열어, 열어, 열어. 오늘은 뭐 스케줄이. 제가 스케줄 하나 잡아놨어요, 낮에 거. 어디 가는 거예요? 낮에 거. 예. 오늘은 왕신리 쪽에서. 왕신리. 예. 거기서 좋은 행사가 있어요. 아, 행사요? 해야지, 해야지. 이미지 세신을 위해서. 오늘 육경 입양 택배인 가셨잖아요. 네. 스케줄을 잡은 이유가. 예, 명수도 집에 개가 있어요. 명수도 동물을 좋아하고 이렇게. 그런 이미지도 좀 보여줄 겸. 요즘 이미지 시대 있잖아요. 어떻게 설 잘 보내셨어요? 아니, 대목밖에 안 나왔어요. 아니, 어른들한테 인사드리고 안 다녔어요? 안 다녔잖아요. 왜요? 인생이 외로워. 그 새벽, 새벽 하루도 안 와요? 네? 새벽 하루도 안 와요? 새벽 하루도 안 와.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너무 오랫다고 전화 왔는데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조용한 시간에 가서. 이번 이제 다가온 추석에는 저랑 갈 데가 있어요. 어디요? 재석이는 집에. 재석이? 네. 재석이는 집에 이래가. 인사라도 드려요. 일 한 자리라도 얻을 거 아니에요. 한 연로 도니까. 결국 재석이한테 저 찾아가서 인사 좀 드리고. 아, 그러네. 어? 먼저 와야지, 재석이. 그러면 저기 재석이한테 전화할 테니까. 이번에 명지를 못 가서 미안하다고 좀 여어주세요. 메이저라 할지. 명기자 가야 되는데. 네. 아시겠죠? 4, 5개 하니까 그것만 들어가도. 그러면 그러면. 그리고 재석이 거는 오래 가요. 여보세요? 어, 재석아. 어, 형? 어, 난데. 명절에 너희 집에 못 가서 미안하다. 이 소리야. 나 저 그 매니저 좀 바꿔줄게 매니저. 매니저 잠깐 통화 좀 해라. 네네. 어, 재석아. 아, 형님 재석아. 어, 저 명수 매니저 저 경균데. 여보세요? 예, 형님. 올 명절에 직접 저 연기자 우리 명수 데리고 찾아뵙지 못하고 인사를 못 드려서 미안하네. 에? 경규 형하고 저 나 찾아뵙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형님. 아니야, 아니야. 네가 올 필요가 없어. 니가 갑이야. 어. 형님은 진정한 우리 저 예능계 우리 저 경규 형님은 형 아시잖아요. 진짜 형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아니, 다 끝났어. 네, 우리 애기이션 주셔요. 우리 감사합니다. 이빨 빠진 왕이야. 이빨 빠진 왕이라고. 이빨 빠진 왕. 지금 내 매니저 하고 있잖아. 지금 처지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재석아, 너 지금 운동하는구나? 예, 형. 어, 방송 오래 하려고. 건강하게. 운동 오래 하려고 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예, 형. 열심히,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고운 PD 어때요? 고운 PD 요즘은 어때요, 건강은? 건강은 뭐 지금 알아서 해야지 뭐 어떻게 해. 네, 형님. 여기 건강 안 좋아졌어, 선배님. 형님, 좋아졌어? 그닥 좋아진 것 같지는 않아. 아무튼 재석아. 예, 형님. 운동 열심히 해서 방송 하므로 더 오래 해라. 추석이 보자, 그러면. 그리고 추석 때 경규 형, 이 실장님이랑 한복 갈아입고 갈게. 네, 갈아입고 갈게. 그래, 운동화 화이팅 고마워. 예. 아메리카노는 마셔야 하는데. 아, 이거 카페인이 없으니까. 장난감. 아무래도 사업도 못했네. 나 약과만 생각했지. 집에 약과가 있더라고 나오는데. 아, 진짜요? 예. 두 개를 집었어요. 다진 임상 못 가져오겠더라고. 내가 나쁘게 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인위적이에요, 그거. 잔리머리 때리는 거 너무 인위적이에요. 인위적이야? 뭐, 이렇게. 눈이 같은 거 없나? 이걸로 하세요, 이걸로. 이걸로 하세요, 이걸로. 이걸로 하세요, 이걸로. 이걸로 하세요 하신다며. 그래, 웃기죠? 저기, 일단 저기 이 시장님.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네, 알아요. 두 달 드릴 테니까. 바리스타 자켓 좀 따주세요. 아시겠죠? 바리스타 자켓 좀. 그러면 5월 전까지. 야매를 하나 사면. 에이, 진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가짜가 두 달 드릴 테니까 궁금하세요. 바리스타 자켓 좀.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저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저 녹화하는 데 딱 가면은 직접 커피를 좀 내려주세요. 직접 내려가지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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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갈아가지고. 가는 거 25,000원이거든요. 알았어요. 원두 넣고 갈아서 내리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기계가 있으니까. 기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직접 손으로 해야 돼요. 아니, 그냥 그거. 어, 내리는 거 있으니까. 그건 얼마 가지도 않아요. 자연스럽게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자연스럽게 해야죠. 아유, 알았으면 좋겠어. 아유, 알았으면 좋겠어. 알았으면 좋겠어. 알았으면 좋겠어. 자연스러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뜨거워. 응. 우시. 응. 응. 아, 이거 왜 왔어? 아, 여기 왔어. 방에 들어가 있어. 방에 들어가 있어. 아메리카노. 아니, 방에 있으라고. 달달한 거 없나, 달달한 거. 달달한 거, 달달한 거 뭐, 달달한 거 뭐. 왜 들어가 있어. 아니, 막는 게 아니라 들어가 있으라고. 그래요? 아메리카노. 아, 그래요? 아, 귀여워요, 아메리카노. 설탕? 아 저 노시걸 따뜻한 거 차가운 거? 네 따뜻한 거요 따뜻한 거 하나 차가운 거 하나 저기요 이거 울렸어요 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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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꼽아가는 거 한 번 없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메리카노 아이 진짜 이거 뜨겁잖아요 여기 안 뜨거운 거 빨리 가져와요 가서 빨리 가져와요 이거 뜨거운 거? 여기 안 뜨겁게 끼는 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이 진짜 뜨겁잖아요 그게 아유 씨 아 이거 어떻게 먹으러 그걸 받침대로 가져와야 될까요? 이거 끼는 거 없어요? 바로 어디 이거요? 네 반대로 뒤집으셨어요 너네 처음 해봐 그렇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두 개 끼웠어 두 개 그거 왜 두 개 끼웠을때문에 낭비를 두 개 두 개 하나 더 가져와요 예비로 아니 이건 세 개씩 가져오는 사람이 어디 아니 예비로 여보세요 이거 하나도 낭비에 가짜가 아니지 아니 가짜 놔 두 개 같이 놔 두 개 해 하나면 돼 하나면 나도 하나 해야지 차가우니까 나는 아니 잠깐만 잠깐만, 나 이 형태에 못 사야겠네. 아니, 이렇게 뜨거운 커피에다가 아니, 이렇게 빨뚱을 뜨면 드셔봐. 이걸 어떻게 먹어, 이곳에서. 여기에 맞는 게 따로, 여기에 맞는 스트롱이 따로 있어요. 아, 스트롱이? 여기에 맞는, 이건 아이스크림 스트롱 아닙니까, 지금. 아니, 뜨거운 커피에다가 이걸 주면 어떡해, 이걸 지금. 여기에 맞는, 여기에. 이게 뜨거운 커피에 맞는 스트롱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따뜻한 거 모르는 건가? 아, 그래? 아니, 뜨거운 커피에다가 이 스트롱을 주면 입, 전장 뒤란 얘기지, 지금. 아, 일 진짜 못 하시네. 몇 번을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지, 이거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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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생각해 보세요. 네, 방금이다. 아, 이 뜨거운 커피를. 아니, 탕입니다. 이, 이, 이 뜨거운 커피를 어떻게, 이, 이 스트롱을 어떻게, 이걸 어떻게 먹어, 이 뜨거운 커피를. 아니, 내, 내 말 들어보라고. 나는 커피를, 커피를 뽑은 적이 없다니까. 계속 뽑아서 갖다 줬다고 나한테. 그래서, 이거, 이거, 이거 붙어 있는 거 처음 봤어. 진짜. 이거 봐봐요, 이, 이 달러 이렇게, 이, 이게, 이게, 스트롱이. 그치, 그치, 이, 그치. 그러니까, 이, 이거, 이, 입, 입 tas 다 뒤일 뻔 했구나? 훅 빨아먹으면. 오늘 녹화 못 했죠, 그러면. 아 씨. 간병이랄 뻔 했어요, 간병이지. 아, 말 못 해가지고. 아... 형님, 제가 형님이랑 찍은 사진 있잖아요. 포탈 사이트 1등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 열려지는가? 네. 여보세요. 내가 올렸더니 발표했어요, 지금. 댓글이, 댓글 한번 볼까요? 2016 댓글 여기. 예능 패널 최고의 유망주. 근데 충분히 그분 나쁜 표정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거 나쁘어요? 아니, 여유 있으면 딴 거 하세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예? 아니, 그거는 그게 아니라 내 감정을 싫어서 찍어줘야지. 방긋이 웃으면서 찍으면 가정스러운 짓 아닌가? 그러니까 방송을 하고는 싶은 거죠? 아, 예. 이게 매일이야, 매일. 이게 매일이야? 이게 매일이라니까. 난 이게 매일이야. 이 시장님 좀 뭐뭐 하죠? 바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고 하죠? 아니, 나는. 얘기해보세요. 나를 돌아봐 하고. 나를 돌아봐 하고. 또. 저, 저, 저. 진짜, 저, 저, 저. 짤 정도면 진짜 없네. 바일러폰으로 한 번 봤어요. 바일러폰으로 한 번 봤어요. 하지 말고. 아, 일 너무 없네, 정말. 그거 없으면 이거, 이거 없으면 손가락 빠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거하고 몰카가 들어오는 줄 알고. 몰카는 괜찮긴 한데, 그걸 매주 하기가 소문 나가지고. 괜찮긴 한데. 아, 근데 지금 그것보다도 이게 매일이라니까. 이게 매일이야. 이게 매일이야. 내 계획은 다 잘라버리고. 우리 둘이만. 능적이 너무 잘라버렸어. 왕싱력이다, 이게. 왕싱력이 이렇게 바뀌었어? 나, 비가 오던 날에 머물던 그 골목에 이제는 나만 혼자 있는데 오늘따라 오늘따라 유난히 네가 생각나 댄스 너로케. 아니, 우산은 없어요, 우산아. 빨빨리 움직여요. 우산은 나 씌우는 줄 알았는데 알았어요. 아, 진짜. 아, 그거 참 짜증나게 아침부터. 아니, 본인처럼. 사인에 왔으면 사인을 하라고. 사인 누구한테 해 그럼 누구한테? 사인을 누구한테 해 그럼. 오면 사람들이 올 거라고. 아 진짜 이쁘다. 아이고. 아니 이런 게 다 버린 거야? 그렇지 그렇지 버린 거지. 어차피 걔를 버린 거야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지 얘가 여기 마르티즈 아이고 여기 여기 치추 치추 어우 얘는 왜 이렇게 무게 해 아우 마티즈 자 여러분 우리 저 유기견인데요 깨끗하게 저희가 다 이렇게 저 치료해 놓았으니까 입양 받으시면 됩니다. 비오닝 안 들었어요. 아니 어차피 집에 가서 키울 거 다 키운 거 데려가면 얼마나 편해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자 박명수 씨 사인 받아가시고 아니 이 신장님들 인기가 많으니까 같이 해 같이. 아니 좋은 일 하는데 뭐 아이돌 데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늙은 돌 들고 와서 저기요 여기 사인 좀 받았어요. 받아주시면 안 돼요 부탁드릴게요 아니 사인을 이렇게 사인을 구걸을 해야 돼 이거 사인 좀 받아요. 아니 형님 사람이 너무 없잖아요. 저기 저기 좀 모셔오세요. 자 이병 이병. 강아지 입양하세요. 강아지 입양. 공짜로 개 팔아요. 아니 주머니 손 빼고 좀 제대로. 강아지.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강아지 입양. 여기 올라가세요 여기 올라가요 여기 올라가요. 이렇게 하고 차려 차려 일단 이렇게 하고. 강아지 입양 이렇게 하세요. 로봇처럼 로봇처럼 주유소에 있는 로봇 알죠 이렇게. 강아지 입양하세요. 강아지 입양하세요. 강아지 입양하세요. 강아지 입양하세요. 강아지 입양하세요. 강아지 입양하세요. 시추 치와와. 말티스. 작종. 일곱. 일곱 마리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라고 이쪽으로. 자 여러분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강아지 한번 보고 가세요. 사람의 정이 필요한 우리 강아지 입양 받으시기 바랍니다. 버려진 아이들의 외로움을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아 영원히 변치 않은 그대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다 predominately intermittently 하세요. 어우. 장난치 기분이에요. oration. 저기 게들 해야지. 자 자 개들 보세요 개들. 시추. 여러분 만약에 이 저 강아지 안 들고 가면 15일 이따가 저 안락사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시추에요 시추 잘 봐요. 얼마나 귀엽나요. 시추. 이거 잡죠. 이거 다 컸어요. 더 이상 안 커. 더 이상 크면 반납받아져요. 여보 치아와 여보 사료 엄마 먹지도 않아요. 저는 워낙 유기견들 많이 봐가지고 집에 저희 키우고 있는 유기견도 남순이 유기견이었어요. 우리 집 와서 차고 있네요. 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얘들아.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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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인마.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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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한 10만마리가 버려져요. 통계로 잡히는 게 10만마리인데. 비공식적으로 한 20만마리의 유기견들을 버리니까. 그런 것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재미를 떠났어요. 보람찬 하루였던 것 같아요. 보람찬 하루였던 것 같아요. 형님 저기 출출하는데 짬뽕이나 하시죠? 괜찮으세요? 아 좋지. 난 짬뽕 좋아하지. 제가 잘하는 데 있거든요. 알았어 알았어. 저 앞에 노무회전. 예전에 후배들한테 잘 못했죠? 잘하고 못하고 어딨어. 저한테도. 넌 뭐야? 예? 뭐라고 인마? 이 자식 인설만 해. 아 예? 가끔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들 만나면 미안하게 돼요. 삭피하지. 아 그래요? 방송 도중에 가끔씩 이런 거 해. 너 이름이 뭐지? 아 뭐지? 저거적이지? 일부러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사람이 더럽거든. 그게 재밌으니까 하는 거야. 아니 근데 형님은 제가 알기로는 개그맨 후배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뭘? 하지마. 그만해. 나겠지. 딴 거 해. 걔들 위했어요. 옛날에 그 개그맨 중에 형님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예. 그래서 내가. 하.. 이민을 가라. 이민을 가라. 예? 이민이요? 하하하하. 이민을 가라고요? 너는 내가 봤을 때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 같아. 가득성이 없다고요? 응. 이민을 가. 몇 년 지났는데. 예. 이민 갔어. 진짜로? 진짜로 이민을 갔더라고. 미안해 죽겠더라고. 이제 정은 안 줬지 얘들한테. 정? 정은 안 줬지. 왜요? 왜요? 정 주면 왜? 귀찮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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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네. 성투하는 자리라고. 그렇지. 피해자들의 말이. 이제 말할 수 있다. 이런 거지.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시끄러움이 바꿔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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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경규 씨는 어디 앉는거야? 엄청нич heels 있어서 그럼 오실 텐데 이제. 난 경규 형 옆에 안 안 앉을래 말하기 불편해. 너도 이제 급이 됐어. 지금 분위기 좋아. 막 질러도 돼. 요즘 네가 앞섰어. 그래? 그렇지. 그래? 네가 93년에 했나? 92년. 너는? 난 93. 나도 93. 난 92년. 내가 제일 선배야. 네가 SBS 했지? 어 SBS. 윤석아 너 93년이야? 나 93년이야? 나 경석이, 명수 형. 그 명수 형 매니터를 지금 경계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그 경계형을 내가 수발하거든. 응. 윤석아 네가 먹이 사슬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너는 너무 밑에 아메바 그런 급이야. 그래. 너무 밑에 있으니까 그 기운을 받지를 못하는 거야. 나는 솔직히 얘기해. 경계 오빠한테 당당하게 얘기해. 근데 윤석이는 일단 접고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 너무 내가 진심을 얘기 안 한 것 같아서 오늘은 네가 확 물어버려. 응. 오늘은 좀 진심을 좀. 진짜다. 나 본다. 야 오늘은 사람 셋에 개 한 마리 있는 거다. 그렇게 하자. 야 쟤 마녀 기대된다. 나 약간 겁먹어가지고. 경계 형님이 널 모르신데. 아니 그냥 모를 것 같아. 넌 누구야 매니저야.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를 이경규 선배가 알고 있나요? 아 모릅니까? 아 예 차례 맞습니다. 아 예 차례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뭐. 들어줄 거 없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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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데 기완에서 짬뽕을 먹어? 네. 여기 또 빼는 찐덕도 잘하니까.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자고. 칠분이 어디야. 뭐 하는 거 아니야? 네. 시끄러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있네 야.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앉으세요. 앉아서 하자. 누구지? 누구지? 야 남창이. 연예인이야 연예인. 매니저 아니야. 남창이. 형이 매니저에 관두라고 하네요. 조새우 알아요? 조새우. 양배추. 양배추 옆에 있는 애. 다음? 다음 프로로 일괄해줄 것 같은데. 연예인이야. 아니지. 몸이 아프신 분 아니죠? 지금도 한동해? 지금 한동해? 아 예. 다음 프로에 앉으세요. 이거 왜 왠지? 아니 후배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짬뽕 한 그릇 하자고 그래가지고. 물을 여는 순간. 중간에 기대를. 얘들이 왜 모였나 했는데. 한 10분 끄는 10분 지나고 알았어요. 얘들한테 작정을 하고 왔더만. 아니야 가서 가라. 너 그냥 짬뽕 구잖아. 짬뽕 같이 먹어야 돼. 이거 웬일이야. 아니 내가 불렀어요 일부러. 막 이뤘야 될 거 아니야. 몸이 안 좋아? 몸이 안 좋아? 집에 있던 지거든요. 앉아 앉아 앉아. 아 우리 매니저. 우리 매니저. 아 우리 엄마? 우리 매니저야. 엄마는 우리 매니저야. 우리 연기자 여기자. 아니. 나는 매니저 하고 있어. 매니저가 계산하는 거 오늘은? 매니저가 하는 거예요 법인카드로. 경기 오빠가 우리한테 한 번은 사야 돼. 그만해 너. 뭘 그만해. 이제 빨리 시작했는데 뭘 그만해. 오늘 완전 무너댈 테야. 최대한 불길 줄 알아. 명수는 내가 뭐 싫어 연기자니까 참지 마. 너네는 그냥 내 후배일 뿐이잖아. 야야. 좀 똑바로 찍지. 알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알 뿐 아니잖아. 아니 저 경기 형 아까 얘기 들어봤더니 경기 형도 은퇴하려고 그랬대. 몇 년 전에. 왜? 잘 안 되니까. 그쵸 그때 협상할 때. 못 바르는데 그게 입버릇이야. 나랑 붕어빵을 할 때도 그 애들 프로를 전파경음룩부터 붕어빵까지 몇 년을 한 거야. 근데도 애들이 뭘 애들이 붙이면 조용히 해. 그만해. 그 영혼일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이런 거야. 물론 우리한테 상관없어. 근데 애들이 나가면서 엄마랑 나 이 프로 안 해. 그런 거야. 근데 내가 내가 오빠한테. 오빠 애들을 싫어하면서 이 프로를 왜 하냐. 마우치 남겼네. 마우치 남겼네. 마우치 남겼네. 우리 오빠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만 적어도 애들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형 자랑 나 이 프로 그만들 빨리 안 해. 난 영어 할 거야 영어. 나 안 할 거야. 내 영어까지 말고 나 안 할 거야. 그래. 그 프로 김국진 까이고 혼자 끝까지 했어. 끝까지 했어. 오빠. 왜 그런 거야? 하지 마. 뭘 그래. 옛날에 이경규면 이런 프로 안 했지. 솔직히 나를 돌아가 힘들잖아. 이런 프로라니. 내가 방송보다 다 했어. 이거 메인이야. 이거 메인이야. 이게 메인이지. 중요한 게 나한테 메인이야. 경규 오늘 방송 뭐 하는지 물어봐. 뭐 해. 없어. 아니 무슨. 말이 없어. 중견에 뭐 하나 하던데. 뭐 하긴 뭐 하나 하던데. 이미자랑 가는데 1% 나오는 거. 맞지? 그거 없었어. 오빠. 오빠. 고정이 7개야. 근데 나를 돌아바를 해야 돼. 해 안 해? 해야지. 이거 메인이라니까. 고정이 7개를 하고 있어. 근데 2%도 해야 돼. 해야지. 정말 하고 있네. 이거부터 정리하지. 왜? 오빠 박명수 집에 안 가는 그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아니야. 갔다 왔다니까 집에. 그때는 처음이었는데 오늘 오셨어.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 다니고 쓸 게 없어 그냥. 근데 오늘 간 거야? 근데 오늘 간 거야? 오늘 처음 간 거야. 나도 배우는데 나 기다렸어. 나 이거 봤어. 내가 오늘 저기 SNS 이거 보고 울었잖아. 나 너무 보여주고 있을 텐데 나. 나 어쨌든 안 해. 너 왜 왔어? 뭐? 왜 왔어? 너는 왜 머리를 깨서 이런 치전. 난 군대 갔다 왔잖아. 요즘 작업물 제일 좋아. 먹고 사는구나. 아 근데 지금 그거 하는구나. 그거 갔다 왔어요. 진짜 사네. 지금 저 정수 요새 대세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몇 년 됐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됐어요. 오빠 얘가 아까 없을 때 얘기하는데 자기 진짜 힘들었을 때. 오빠 전화 한 통화도 안 했다며. 뭐가? 너 돈 필요하니? 아니면. 그럼 내가 왜 물어봤어? 후배잖아. 같이 방송했고 하는. 그럼 나는 안 해. 나는 힘들 때가 없인 줄 알어? 왜 나는 힘들 때 전화 안 해? 서로 하고 전화하고. 그럼 영화도 전화했잖아요 형도. 내가 뭐 영화도 전화를 했어. 영화도 전화했었어요. 그래 놓고는 야 장난 전화해. 야 하하. 내가. 내가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잖아. 그래서 그날은 싹 빼고. 물동산을 간 거야. 근데. 전화가 온 거야. 어? 경찰이라고. 계속 전화하면. 예. 예. 반격받아? 그러니까 장난 전화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욕도 좀 하고. 야. 맞아 맞아 맞아. 진짜로. 또 전화해서 끊고. 요즘 사실 중국에서 그런 전화가 많이 오잖아.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어느 쪽 나라 건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영화 산대요? 진짜? 진짜로? 어. 오빠 영화 산 거야? 영화 산 거야. 이게 이게. 우리 법인에서 된 휴대폰이라고. 예예. 나 이거 생각도 안 했지. 전화했지. 정석을 받아. 호랑. 이거라. 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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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 받았어. 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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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는데 내가. 한 종이로 했어. 한 종이로. 여시단. 여시단. 왜 그런? 애정 표현인 거야 뭐예요? 아니 그 왜 그랬지?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 같이 하다가 없어져가지고 저 기억이 안 나. 뭐 하나 없어져가지고 내가 잠깐 전화를 했지. 근데 얘는 왜 왔지? 남창이요? 제가 제일 상처 많이 받았다. 지금 이 얘기는 상처가 될 거야? 잠깐만 경기 형은 너를 모른다. 모르시니까 저는 더 상처해요. 아니 아니 얼굴 보면 안 해. 개그맨인 거 알죠? 얼굴만 보면 이창동이지. 얼굴만 보면 이창동 감독이지. 또 누구 있지? 이창동 감독님 말고? 이창동 감독님은 견자다. 연문의 견자다. 닮았다고? 모르시니까 고개 돌는다. 일단 브리핑을 하자. 안 되겠다. 몇 년 뒤. 몇 년 뒤. 나 어디 있다! 아! 아! 그러니까 나! 이창동 감독님과 비슷합니다. 이창동 감독님. 이창동 감독님. 이창동 감독님. 연예인이야 오빠. 연예인이야 챙겨야 돼. 전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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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아. 이놈아 어디서 외워. 이놈아. 일 하나밖에 없으셔. 일 하나밖에 없으셔. 일 하나밖에 없으셔. 자단단. 자단단. 이리로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왜냐하면 너 사나이. 자단단 한번 해. 미소리로운데. 뭐 얘 아까처럼 전하고 그런 거야? 전하고 이제 결혼 건 거야? Q! Q! 열심히 한다! 안녕하세요!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내가 너 상처 준 게 뭐가 있지? 너부터 풀어라. 사석에서 딱 한 번 뵀어요. 사석에서? 그때로 얘기해 봐. 기억도 안 나는데? 정석이 형님이 형수님을 인사시켜주신다고 해서 술집에 같이 갔었어요. 근데 그 옆에 홍대! 네 홍대 맞습니다. 선배님이 계셨었어요. 자리에. 저를 보더니 나 얘 알아! 이러는 거야. 아니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넌 일을 그만둬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상이 넌 그만둬야 돼. 빨리 빨리 그만둬. 지금 그거를 그만두라는 얘기랑 3시간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원래 대금은 해고 전문이야. 나를 잘한다면서 계속 그만둬야 돼. 진짜 그만둬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야 너 애는 잘 크냐 이러는 거예요. 나 결혼 안 해도 돼. 애가 애는 잘 크면 되는 거예요. 이 창동 감독인데. 3시간 아무것도 모르고 저벌 그만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견제다 했잖아. 그래갖고. 그래갖고 나와서 막 정신이 없어 있어. 울고 막 그랬어. 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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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일 그만두라고 해. 애는 잘 있냐고 이러면서. 그러면 대안 없이 관두라고 하는 거는 이 형님 버릇이야. 그래? 누가 후배 만나면 일단 그냥 어 그래. 다 돌아야. 왜 그래? 나한테는 대안을 제시해 줬었어. 대안에. 아 그건 좀 낫네. 그 기획사 계약이 끝난 다음에. 뭐? 아 이제 어떻게 어떤 기획사가 좋을까를 이제 상의를 드렸거든. 그때 형님이 아 윤석아 너는 요기가 좋겠다. 응.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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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 진짜 이 형. 진짜. 이 형 진짜. 형님 기억나세요? 내가 연예계에 따라 구경을 하라는 점이. 자기 치킨집. 자기 치킨집에 치킨을 치킨을 하라고 해. 나한테. 야 치킨집이야. 그래서 얼굴 봄백을 주겠대. 연대 나온 놈한테. 치킨집 오보라고 하면 거기 가서 춤추고. 그러고 이제 어서 오세요. 그래서 여보 안 되는 거야 나한테. 뭐라고? 뭐냐 하면 너 좀 대안을. 그러지 안 하는 건 그냥 버릇으로 하는 거고. 나는. 진짜 개그맨은 하스란 뜻이 하는 거거든요. 대안이 그런 뜻이지. 근데 진짜 대선배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진짜 그만둬야 하는 거지. 왜냐면 그때 잘 일도 안 풀리고 그럴 때였거든요. 창희는 나랑 같이 프로그램을 하셨나? 뭐 하나 한 거 같은데. 딱 한 번. 붕어빵 하실 때. 붕어빵 할 때. 붕어빵 할 때. 아버지랑 나왔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때는 서운한 거 없었어 아버지? 아버지가요? 저한테 서운한 거 없었지 아버님이. 아니 저희 아버님은 원체. 싫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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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아들보러 이게 그만두라고 하는데. 약간 착한 스타일이 좋아. 그때도 그라 형님 그리고 또 김국정 선배님 계셨는데. 김국정 선배님만 좋아하셔서 착한. 그렇지 착한 아니야. 북진 걔 진짜 걔 때문에 저를 많이 본 거야. 쟤가 착하니까. 아니 착한 사람한테 손해부터 날때. 나는 옛날에 오늘은 좋은 날 아닐까. 형 별들 해봐. 별들 별들 별들. 야 오늘은 좋은 날 할 때. 그 누네 니 울음마? 그거를 이제. 그거를. 니 울음마? 니 울음마? 니 울음마? 경석 어머니. 저는 경석 어머니 밖에 없어요. 그 울음마 할 때. 그거를 나 홍열이 형 휴제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다 하기로 했어요. 역할을. 맞아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목욕탕에서 목욕하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역할을 바꾸어가는 거 별로지 않느냐고. 어? 여장해야 되고.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다 안 한대. 알았다고. 내가 피디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다고. 그거 갔다? 내가. 다 분장하고 있더라고. 세상에 그런 거야. 세상에 그런 거야. 오빠 나 상처가 많네. 내가 그런 걸 자꾸 보더라도 삐딱해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다음같이 안 한대. 그래서 오케이 그럼 내가 책임져서 얘기하겠다. 아니 말이소 여미자들이 다 안 한대. 그러니까 뭔 얘기 하는 거야. 다 분장하고 있는데. 응 분장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장마 뒤집어서 나타나가지고 막. 맞아맞아. 김선생님. 오늘은 좋은 날 하는데 내가 그때 유행어를 그렇게 만들어댔어. 가만한 되게. 몇 개를 해줘. 몇 개를 해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남편한테 맞았잖아. 아니 뭘로 맞으셨어요? 고무장갑으로 맞았지 않나. 뭐가 아파요 거기다 물 잔뜩 집어넣고 쫑쫑 묶은 다음에 냉동실에 올려놨다가 맞아서 죽어. 동네가 언니인데 와갖고 너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두게. 가만 안 두게. 가만 안 두게. 근데 그 말은 재밌었어. 근데 MBC 복도를 지나가는데 경기 오빠가 날 부르는 거야. 오빠 귀엽다. 널라봐. 이런 거야. 널라봐. 어렵지 어렵지. 너 왜 이렇게 유행어 만들었네. 비용 아니야. 비용 아니야. 상황이 난 줄도 알아. 그만해. 그만하라고. 너 나 우선에서 챙겨주는 거야. 그만하라고. 널 잘해. 잘해. 널 잘해. 그만해. 그만해. 널 잘해. 널 잘해. 널 잘해. 널 잘해. 널 잘해. 너는 잘해. 너무 많아 지금. 왜 그래. 내가 나를 돌아보라고. 널 잘해. 널 잘해. 너희가 한 갑이야. 한 갑장 취하도 됐어. 한 갑장 취할 때 한 갑이야. 60만이야. 61가 한 갑이야. 60만이. 인간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완전히 다리. 이 경우라는 사람이 희귀하다고 봐. 왜? 인간성도 안 좋고 자기 정신적이고 비난 쓰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돈을 왜 안 써 내가. 영화에 꽂혀서 정말 잘 못 만들잖아. 정말 잘 못 만들잖아. 어떤 때 보면 잘 만드는 사람은 아니야. 100만 영화를 두 개를 한 사람이야. 두 편 해가지고. 천만을 해야지. 100만을 해봐야 뭐. 아니 그런 기구가 없다니까 우리나라의 영화사에서. 형이 영화사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대표. 형이 뭐 촬영을 해요. 아니 시나리오. 영화사에 대표 환경 직원 한 명. 왜 그랬어? 아 형님. 지금 대본 검색하고 그랬어? 차 잘 왔어. 엄마 그 여자가 전화 다 받고. 누나 누나 그 직원 한 명이잖아. 그 직원 월급 누가 준 줄 알아? 누가 줘. 내가 줬어. 이 형님의 자리 도와줬다고. 내가 형님의 혼인 회사에 일하는 그 여자랑 월급을 내가 줬다고. 아니 이게 뭐야. 야 너 잡뻑먹으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게 월급을 부산하는 거니까. 갖다 도와준 거야. 나는 그 여자 누군지 몰라. 그래 다 들어왔어 200만. 그래 또 꽤 들어갔어. 아 그 얘기잖아. 그 영화 투자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마. 영화 잘 되면 다 갚을게. 대박 나. 영화 대박 나야 돼 진짜. 그래서 얼마 전에. 아 그만해. 왜? 연예인한테 왜 그만하라고 그래. 그럼 마이크 빼고 가? 아 가 그래 가. 나 누가 여기 왜 왔냐고. 나가지도 못해요. PD가 잡아 더하고 봐. 아니 얘 너. 솔직히 말이야. 야 방송은 불량 뽑으려고 하냐. 아니 아니 못맞아. 3시간이 불량 뽑는 거야. 가식적인 방송. 불량 뽑는 방송. 그런 방송을 뒤하게 했는다니까. 방금 하전에 그 영화사에 얘기하면서 되게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그 여정 언니 나갔어. 이거 나갔다 야. 엄청 부담하다.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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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죄송합니다. 잘못 왔네. 유춘. 죄송합니다. 아 씨.. 요! 왓츠 업! 갓세븐! 새로워! 오우! 오우! 와 좋은데 여기? 좋아요? 저희 숙소에요. 우리 사는 데 비해서는 진짜 좋지.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우리? 우린 그냥 곰팡이하고 같이 사. 그래서. 야 차이. 이렇게까지 놀았잖아. 우리 차이 누구? 예. 야 야 야. 디자인. 디자인 좀 넣은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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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왔어. 여기서 보지깐 쬐깐 여기서 곰팡이 냄새 맡았어. 네. 이걸 뿌리지 않잖아? 그럼 진짜로 뻥 하다 치고. 니 몸에 곰팡이. 야 어딨어? 니 몸에 곰팡이. 근데 왜 걔만 자고 있어 니들아. 왜 너희들. 객세븐 많이 피곤해서 저희는 그 이제 또 유겸이식까지. 졸업식. 제 졸업식. 어우. 고등학교? 네. 와 진짜 토하고 싶다. 왜? 고등학교? 야 이 자식. 야. 너 뭐해? 우리 또 맨 빨리 일어나. 우리 빨리 가야 돼. 어디 가. 어? 어디 가. 스케줄 가야지. 난 무슨 스케줄. 아 진짜. 일어나. 형 언제 왔어? 좀 전에 왔지. 빨리 일어나야지. 넌. 재수를 했어? 지금 깬 거야? 어. 가서 빨리 재수해. 빨리 재수해. 일단 재수해. 형 우리 한 명 한 명 다 알아? 어? 왜요? 막내 유겸입니다. 유겸이에요. 유겸이에요. 유겸. 춤 진짜 잘 춰. 이런 거야 지금? 춤 진짜 잘 춰. 막고 뚫리네요. 어 그러니까. 춤 잘 신고 겉에. 이렇게 해서 밖으로 갔네? 맞아. 여기 리더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 분의 리더. 제이비라고 합니다. 제이비. 아 제이비. 안녕하세요. 이거는 영재. 이건이 뭐야. 이건이 뭐야. 이건이 뭐야. 진짜 잘해요. 그럼 김태우네. 내가 말했지. 맞아. 내가 말했지. 살짝 태우 형 느낌이야. 얘도 의시 떼 그렇게? 살짝 살짝. 의시 안 떼는 척 하면서 하는 거. 그치? 무슨 말이야? 아 진짜. 너 여기는? 박진영. 너 여기는? 박진영. 어? 박진영. 이름이 박진영이에요. 민영 박 씨? 네. 예 왔어. 너는?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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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요. 왓츠 업 맨. 진짜 궁금한 게 형. 오늘 왜 왔어요? 이제부터 내가 네 매니저잖아. 어. 그러니까. 그럼 너 저번에 우리. 처음 나 공항 왔을 때부터 네가 뭐. 네가 갑이고 뭐 어쩌죠. 그건 아니야. 어. 형. 어. 이거 해 저거 해. 그건 사람 누구나 봐도 아닌 거 알고 다 짱구 같으니까. 그냥 우리처럼 하는 거야 맨. 그냥 우리처럼 하는 거야. 아 시끄러. 아니야. 시끄러. 이건 내 가약서야. 가약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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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건 내 법칙들이야. 마이 룰. 형. 매니저인데 왜 규칙이지? 제가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일단. 일단 들어봐. 넘버 원. 네. 최대한.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네가 하기야. 매니저가 이거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형 왜 필요해. 최대한. 모든 게 최대한. 이 최는 아니지. 아니면 제가. 초. 액. 최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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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엘 자가. 오이.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잘해야지. 그러니까 최대한. 어?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해야 돼. 어? 오케이? 네. 우리는 둘 다 갑. 내 말 잘 들기. 뭔데지요? 갑이 되는 거는. 짱이래잖아. 네. 이건 너랑 나랑 둘 다 이 꼴이야. 짱짱. 아. 근데. 명수 형이랑. 어. 명규 형 아닌데?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근데 명수는 사갈수는 다갈수잖아. 너. 네가. 너. 너 알지. 너가. 사람들이 네가. 나쁜 거 보고 배우면. 너도 나쁘게 돼. 그.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짱뽕을 해야 돼. 어. 최고로 좋은 것들 말이야. 내가 널 그거 해줘야 돼. 근데 이렇게 둘 다 짱짱한 거 알겠는데 나도 좀 살짝 아티스트로 대우 받으면 안 돼? 그건 맞는 거 같아요. 너 몇 살이냐고 있어? 나랑 동갑. 참나. 와 진짜 이게 진짜 인생 좋아졌네. 우리는 옛날에 우리는 옛날에 뭐 매니저가 하라고 그러잖아? 매니저가 야 넌 땅바닥이야. 그럼 우린 땅바닥 이렇게 대줬었어. 매니저가 하루를 했고 야 여기 봐. 할게 할게 할게. 이거 여기 지금 땅바닥 따뜻하지? 우리 땅바닥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성냥끼리로 끓여야 돼. 어? 따뜻하게. 차가우면 너 얼음물로 신다고 해봤어? 여기 반으로 반으로. 마이티라면 되잖아. 반으로 반으로? 마이티라면 되잖아. 아 그래. 내가 네 매니저 매니저니까 무조건 무조건 내가 잡아온 스케줄은 너 꼭 해야 된다. 그죠? 스케줄 소중하니까. 뭐더라도 넌 꼭 해야 돼. 뭔지 알지? 너무 이상한 거면 이상한 거면 이상한 거면 전화할게요. 와.. 그런 게 또 예민해. 그냥 할게 해야 돼. 아니야. 네가 알아야 될게.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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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서 너무 이상한 거면 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우리 옛날에 뭐? 우리 옛날에 한강 가잖아. 근데 거기서 농구공이 한강으로 들어갔어. 들어가서 갖고 오라고 그래. 그럼 들어가서 갖고 와. 그거 스케줄 아니잖아. 한강 뒤는 거 스케줄 아니잖아. 근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스케줄을 해야죠. 스케줄을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소중하니까. 소중하니까. 오케이. 사갈스 발갈스 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고. 그렇지. 왜? 나는 네 매니저이기 때문에 매니저는 뜻이 뭐야? 관리해 줄래요. 그 사람이야. 그렇지? 내가 널 관리해 줘야 돼. 뜻이 뭐냐면 네가 어디 가서 행동을 사갈스가 발갈스처럼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 자식은 안 되겠네. 다시 안 부른다. 다시 안 불러. 다시 안 봐. 형 예전에 G.O.D. G.O.D. 활동했을 때도 이거 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보다 더 했지. 아 그래? 어 이거보다 더 셌지. 근데 박지영 피디는 말로 그렇게 안 했네요. 형 어디 있어? 집에 와서 자고 있어. 자? 아니. 내가 잘 때 코 걸어도 그리고 코를 풀어도 넌 참을 거. 아니 그거는 왜 참아야 되는지. 이거 너무 심한 거 같잖아요. 그건 나 충동증이 있어. 내가. 제가 왜 형이랑 자야 되는 거야. 우와.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 자면 되죠. 야 우리는 옛날에 우리 옛날에 행사 같은 데 가잖아. 그럼 우리 광주 같은 데 가잖아. 요방보다 반되는 거 거기서 맨 줄 두 명 하고 코디하고 다 같이 거기서 이렇게 잤어. 나의 패션에 대해서는 노 터치. 이 분은 당연한.. 그렇지! 그 봤지? 패션.. 아니.. 매니저의 패션에 대해서는 별로.. 아니 가끔씩 너무.. 너무 나보다 더 아티스트한 것 처럼 입는 거 좀 안 보자. 지금 별로 안 보자. 야 내가 하나만 얘기해줄게. 내가 너보다 더 아티스트같이 보이는 이유는 어? 너는 옷을 이상하게 입어. 어.. 얘 봤지? 지금은 괜찮아. 근데 얘 공항 나왔을 때 봤는데 너 바지 빠른 거 없어? 그 바지하고 하고 그 양말도 안 신고.. 아니 양말 신어서 안 해. 내가 네 맨 신어서 옷 좀 갈아입어. 그냥 편하니까 신으면.. 아니 근데 너 편해도.. 그러면 나 바지 빠른 번도 아니까? 난 바지가 제일 편하거든? 그럼 너랑 얘도 매일 이러고 다닐까? 그것도 편하겠지? 이러고.. 이러고 다닐이야? 근데 그거 왜 아니잖아. 그거 아닌 거야 다. 너의 패션은 유 리슨 투미. 유 리슨 투미. 제 패션 왜 형.. 제가 그 바지 안 입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우리는 옛날에.. 다 꾸며줬어. 옛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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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GUD 자료 봐봐. 내가 그 망토 같은 거 입고 나서 어머니께 이거 하고 싶었겠어? 그러니까 입은 거잖아. 그거는 무대잖아요. 너 태우 얼굴 봤어? 첫 무대 때? 그렇죠. 그치? 말 들어야 돼. 근데 솔직히 그냥 솔직한 모습 보여주고 싶어 나. 솔직한 모습 보여주는 거 좋아. 솔직히 나는 항상 그런 바지 입어. 그럼 솔직히.. 솔직히 그 부츠 항상 신어. 저희는 다 그런 부츠를 신지 않아요? 너도 그거 신어? 뱀뱀 제일 신어. 뱀뱀이 일단.. 뱀뱀 그.. 아 근데 뱀뱀은 뱀뱀이잖아. 뱀뱀 구두 이거야. 뭐 근데 우리 다 같이 뭐 그런 거 신는데 서로.. 패션에 대해서 그냥 아예 너 터치하면 안 돼요. 그냥 그게 더 나을 거 같은데. 니 바지 봐. 니 바지 봐. 너 이거 매일 칠에 샀을 때는 사실은 요만큼 찢어졌었지? 근데 들어갈 때 발가락 끼워먹고 더 찢어졌었지? 뭔지 알아. 나 그거 11년 전에는 겪어본 거고 넌 그렇게 하지 마. 근데 요즘 복고가 유행이에요. 옛날 것들이 이제 다시 입기 시작한다고. 그래 근데 복고도 좋은 복고 입고 이런 복고 입고. 저 오늘.. 이거 복고 이것도 복고야. 잠시만 하시는 거 같아요. 오케이 그렇지. 그리고 밥 먹는 거 내가 정하니까 잔소리만.. 근데 밥 먹는 거는 진짜.. 밥 먹는 거는 조금 아니죠. 먹고 싶은 거 오게 하면 안 돼요. 밥 먹는 거는 조금.. 또 옛날에.. 또 옛날에.. 뭐 형? 옛날에 어땠어요 형? 우리는 옛날에 뭐 매니저가 하라고 그랬잖아? 우린 옛날에.. 옛날에.. 야 우린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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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마지막 갑갑 나는 백준 너는 리틀준. 그렇지. 그래서 제가 매니저 내용을 걸고 있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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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까지는 내가 안 할게. 왜냐면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보면 어.. 조현 왜 저래? 이거 방송인데 방송을 모르네. 나는 최대한 진짜로 우리 솔직한 모습 보여주고 싶고. 그렇지? 예. 그리고 우리 잭슨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저거 해. 그거는 사람들이 보면 어느 사람들은 어 재밌어. 그럴 수도 있지만 어느 사람들은 보면 왕 잭슨 왕 사갈수인데 이럴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것도 방송인 만큼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그럼 형 규칙이 있기 때문에 나도 다음에 내 규칙 정한 다음에 그걸로 합의 보면 되겠네. 서로 이렇게 하지마. 알았어? 필요 없어. 우리 또 앉아서 또 하게 똑같은 거 이걸 따르면 남쌤 야호 알아서 가자. 이제 졸업식 졸업식 너 양말 좀 바꾸고 가. 신발 안 벗기 때문에 아니 양말 바꾸고 가. 양말 바꾸고 가. 양말 바꾸고 가. 이게 올검인 게 내 거 줄게. 나도 까맣어. 가만히 신을게. 가만히 신을게. 가만히 신을게. 아 진짜 근거할 수가 있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가봐. 파이팅. 파이팅. 졸업 잘하고. 안녕. 안녕. 형 근데 형. 솔직히 형이 이렇게 규칙이 있는데 나도 좀 규칙이 있으면 안 돼? 일단 한번 들어보자. 네 거. 그래. I'll be fair. 공평하게? 응? 공평하게. 그래. 일단 응. 형 옛날 얘기 꺼내지 마. 너무 항상 옛날 얘기해. 지금 2016년이야. 알았어. 오늘 꺼내도 돼. 인생 살아가면서.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 우리를 만들어준 너. 뭔지 알지? 네. 옛날 얘기 항상 필요해. 난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막 얘기해 주잖아. 그러면 아 진짜 왜 옛날 얘기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할머니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겠다. 뭔지 알지? 그렇기 때문에 옛날 얘기가 필요해. 근데 내가 옛날 얘기 조금 찌르려고 할게. 그거까지 내가 조금 줄여줄게. 서로 갑갑니까? 나도 사람입니까? 서로 다 사람이잖아. 그럼. 그럼 서로 먹는 거는 솔직히 한 번 제가 정하고 형 한 번 정하고 제가 정하고 어때?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렇지만 우리 이번에 내가 진짜 2016년도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우리가 조절해 보자. 그래. 그리고 난 매일 아침 유기농 녹차 유기농 미쓰가루 비타민 그런 거 먹어야 돼서 그거는 솔직히 형 챙길 수 있지. 난 유기농이 공지는 몰라. 옳게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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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우리 옛날에는 우리 국물이 유기농이 공고 녹차 같은 거 마시면 녹차가 아니고 그릇이 더러워서 흰 물이 그냥 녹차처럼 된 거. 그냥 몸이 약해서 그런 거 먹어야 돼. 그래. 내가 너 건강을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는 챙겨줄 테. 오케이. 근데 여기 숙소 왔는데 네 방이라도 여기 좀 집 좀 구경해 줘. 내 방만? 오케이. 좀 보여줘 봐. 방, 방 볼 거 없어 다 짐이야 봐봐요 여기서 그냥 너 혼자서 자는 거야? 예 와 이건 뭐야 어 이거 안 돼 응? 이거 그냥 내 화장품들 다 샴푸들 그런 거 샴푸가 왜 여기 있어? 그건 화장실에 있어야지 아니 그냥 내가 아직 안 쓴 거 너 이리 와봐 내가 아까 깜짝 놀랐어 왜? 화장실 와봐 왜? 이 집에서 제일 깨끗한 데가 화장실이야 나 같으면 여기서 자겠다 아니 여기 짐 많아서 짐이 많아서 그래요 형 근데 우리 스케줄 간다면 스케줄 가기 전에 나 뭘 먹고 싶어 그래 그래 지금 아침 시간이니까 아침 먹자 바깥은 되게 엄청 추우니까 그냥 네가 뭐 벌치고 이거 이거 괜찮지? 이거도 살짝 돈 주고 샀어 오 이건 이쁘다 4만 원 오 4만 원은 싼데? 그니까 근데 이거가 되게 추워 오늘 괜찮아 이렇게? 어 이거 이쁘다 이렇게 이거 왜? 이걸로 이걸로 뭐 까만색 없어? 까만색 있는데 그냥 스케줄까지 포인트 하나 주려고 다 까만색이니까 그래 이거 해 나머지는 괜찮은데 이거까진 네가 해 이거 별로야? 별로면 안 할게 아니야 괜찮아 포인트 좋아 아니 형 왜 웃었어? 형 왜 웃어야 되는데 이거 그치? 너도 뭔가 하면서 네 초이스가 찍으면 아닌 거 같지? 아니 확실하지 않았어 아닌 거 같은 확실하지 않은 거 그 뒤에 있는 목소리가 쭈니오 형이야 쭈니오 형 근데 나 항상 확실하지 않아서 내 옷 거의 다 검은색이야 음 좋은 아이디어네 근데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고 그냥 양말은 신어 바깥에 진짜 추워 양말 오 춥아이 이제 춥지? 응 형 차는? 여기 있잖아 이거 형 차야? 이거 형 차야? 이거야 This is my car 왜? 좋지 왜 얼굴이 똥 씁은 똥 씁은 아니 좋아 좋아 나 타야지 뭐 차 있는 것도 어딨어 근데 너 알아야 될 거 형은 옛날에 옛날에 진짜 하지마 형 아니 진짜로 옛날에 형은 매니절도 없었어 형 매니절도 데뷔했을 때 손품 상품일까라고 시트폰 있었는데 그때 매니절도 없고 내가 혼자 운전했는데 차가 뭐였으면 침칸 범고였어 우리가 이 추운 날씨에 걷지 않아도 되는 게 어디야 그쵸 이 추운 날씨 그쵸 이 추운 날씨 이 옷 입는 것도 어디야 Of course 이 추운 날씨 That's right you got it man 이 추운 날씨 나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인생을 감사해야 돼 인생을 감사해야 돼 항상 감사해야 돼 항상 차 있는 것도 어디 있어 히트 있는 것도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우리 지붕에 있는 거 신발 옷 모자 Anything Anyway 우리 뭐 먹을까 뭘 먹을까 뭐 먹을까 형 일단 근데 진짜 저는 계속 해외에 있다가 오는데 진짜 이렇게 힘든 거는 진짜 음식으로 이렇게 먹고 확 풀고 싶은 음식 있어 아 그 피곤을 풀 수 있는 음식 알았어 일단 스트레스 풀 푸는 음식 그러면 가보자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왔다 응 응 야 녹음할 때 어헝 진영이 항상 항상 녹음할 때 그럼 항상 자기가 원하는 그게 있잖아 응 그러면 나도 미국에서 자라와서 영어 내가 하는 스타일 있어 그러면 쇼 컴온 쇼 컴온 우리 이렇게 하잖아 쭌쭌쭌쭌 아니야 컴온이 아니고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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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알았어 휴 쇼 컴온 너너넌 쭌쭌쭌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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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만의 방식으로 꼭 해야 돼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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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무 짠뭙 나 iest 캬 당근마 아 항상 그거 있었어 셔플빗 니가 한 번 해봐 이거 할 수 있는 일이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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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거 왜 자꾸 이러니 왜 자꾸 쭈쭈쭈쭈 왜 자꾸 이러니 왜 자꾸 이러니 알았어 그래 내가 또 그렇게 똑같이 해 왜 자꾸 이러니 왜 자꾸 쭈쭈 그게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감정이 없잖아 박자는 딸이지만 감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말하는 투지만 그 박자는 딸이 왜 자꾸 이러니 왜 자꾸 나 나와 나와 그래도 형한테는 되게 친구 같잖아 나한테 되게 아버지 같아 아 진영이? 나한테도 아버지 같아 진짜? 형한테도 아버지 같아? 친구인데 그냥 진영이 그런 존재지 근데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친구야 진짜 You know 천재야 천재 제가 G-GOT7에서 제일 많이 험나 어 그거 너랑 나랑 닮은 게 너무 많네 우린 JJ잖아 쥬니 잭슨 더블 J 그리고 진영이하고는 트리플 J JJJ 음악 살짝 틀어도 돼? 그래 틀어 나 진짜 좋아하는 음악 있어 이거 어때? 네 흠 예 샵 This is JYP 하나 더 Yo 여기는 JYP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 2 3 4 아 아 ider 아 Sm 아 아 멋있다. 내가 얘 처음으로 스테드를 잡았어. 우리말 겨루기. 치닭거리에. 치닭거리에 진저리가 난다. 이게 진짜 못하겠다. 그냥 나가는 거 알까? 형님은 후배도 이용해서 보고 사준 거 아니야? 너무 하나 하시고. 장명수는 부활 도전이 없어지는 날. 그날 같이 하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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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다고. 야 우수야? 그래. 형님 요거 한번 보시래요. 요거 한번 보시래요. 우종이가 하자는 대로 할 것. 그냥 따른다. 어느 신발이야.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형님 그러시면 어떻게 오늘 우종대인데요. 제가 하시는 거 해주셔야죠. 너가 제일 좋냐고. 내가 제일 좋냐고. 저도 지금 2부분이 이렇게 PWN이 их까지 했거든요. 너는 1만원에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2만원에 맞을 수 있어야 해요. 여기서 정말 다시 하는 것 같아요. 커플이 이기랄 게임은 안열래